아, 6대4래, 6대4 6대4였네 자, 9배선 자, 이제 아, 레이지 테마 아, 레이지 테마 오빠, 여기서 먹을 생각은 있는데 일단 끝나서 끝내고 시켜서 같이 하시는데 아, 레이지 테마 그분이 오십니다 하지만 선의 핵스터림의 AGO5 이게 이 곡은 더 하이로옥이에요 아, 맞다. 레이지 거지? 맞다 에이지 거잖아요 아, 핵스터림의 이야, 이게 크루님의 노래 선택이 잘못됐네요, 이게 지금 아, 영 좋지 않다, 마사티 걸로 알고 에보파이 계획에 플러스 10%의 능력치를 줬습니다 이야 알투가 강해다 잘하다 아, 알투가 강하다 자, 이제 시행도 남았네요 현재의 탈행을 우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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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으려다가 잡았어요 막으려다가 네 네 탈행 투표 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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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없었지만 화목이 있었습니다 아까 화목이 있었습니다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아멘 어? 아...조금 안 빨랐어 또 과연 이 아래에 아, 과연 이 아래에 우리가 모를 있을 것인가 우리가 모를 수 있을 것인가 아이고 아이고야